옆에 철로 해가지고 그렇네 괜찮은가 봐 이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속은 비어 있으니까 괜찮은가 봐 이따가 20분 있다가 전문가가 오라고 했으니까 온다고 튼튼은 할 것 같아요 튼튼은 한데 고리는 엄청 튼튼하게 생겼네 이게 몇 센티에요? 10센티 정도 되나? 얘는 완전 통짜일 거 아니에요? 용접한게 아니라 용접한게 아니라 튼튼한 걸로 치면 튼튼한데 무게가 다 무리하러 가요 무리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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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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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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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